may i dress up your table? 여러분 기내 서비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식음료 서비스입니다. 식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요. 영어로 참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우리 기내에서는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어요. may i dress up your table? dress up. dress up의 뜻은요. 격식을 갖춰서 옷을 입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. 우리 승객분들 테이블이요. tray 테이블이잖아요. 그 테이블에 예쁜 하얀 리넨을 깔면서 식사 서비스를 시작하는 거죠. 식사라는 단어와는 상관이 없는 may i dress up your 테이블 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프리미엄 객실 승객분들에게 권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may i dress up your 테이블? may i dress up your 테이블? 식사 서비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.